우리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됩니다. 사랑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산하에 사랑 해방의 괴뿌라네 벌고 승인 산하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어떻게든 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력화된 것은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의 거부권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결국에 특검이 시행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상황은 윤석열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윤석열이 자초한 김건희 특검 반란표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28일 정도가 되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아마도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한 절차를 거치게 됐죠. 재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 이상, 출석 의원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3분의 2 동의,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그냥 3분의 2 동의를, 출석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돼요. 지금 현재 의석 분포를 볼 때 국힘당이 11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200석에는 모자라죠. 10표 이상 모자랍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통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일단 법률적으로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김건희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확실한 사실이 아니야. 뇌물 탁탁 쳐받고 있잖아. 그런데 왜 특검을 안 해? 아니, 그렇게 특검을 안 하고 싶으면 김건희 내쫓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심지어 조중동에서도 대놓고 윤석열을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중앙일보는 벌써 몇 번 됐었고, 조선일보도 들이받았고,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밖으로 용호사인에서 관저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바랑곳하지 않죠. 오히려 김기현, 엊그저께 그만둔 김기현 당대표, 밥 먹으라고 불러와서 손을 잡으면서 특검법 좀 막아줘. 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김기현은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이렇게 중대한 인물 하나 맡겨주시니 나보고 계속 당대표 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쭉 눌러앉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쨌다? 김기현을 다시 불렀대. 야야야, 그 뜻 아니고! 그래서 결국 김기현이 나간 거래요. 이거 되게 황당해.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윤석열의 이런 일방통행식, 아니,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데 정권 붕괴나 아랑곳하지 않고 지 마누라 쉴드 치는 데 각각 집중하고 있는 이런 윤석열을 보면서 반란표가 절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나마 이런 짓을 하려면 지가 지 마누라 챙길 거면 내가 내 마누라 챙길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원래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아니, 지가 말이야 지 마누라 지키려고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나도 내 가족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거 지가 좀 갖다 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안 해. 그러면서 뭐 야, 너 이번에 출마하지 마. 이 자리에 검사 갈 거야.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 같으면? 그 반란표가 지금 듣기로도 꽤 많이 나온대요. 30표? 나올 수도 있대. 어우, 국힘당이 지금 112석인데 그중에 30표면 대형이에요. 초대형이에요. 솔직히 12표만 있어도 지금 특권 반란표가 지금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거의 확실시 된다는 얘기 아니야. 다 윤석열이 자초한 겁니다, 이게. 자, 한 번 볼까요? 엊그저께 이준석이 방 속에 나와서 웃음을 못 참은 적이 있어요. 와, 진짜 그 웃음 못 참는 애 보면서 내가 한참 웃었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준석, 웃음 못 참은 이준석 얘기 일단 한 번 볼까요?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참 전에 김한길 비대위 체제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성 없다는 쪽으로 두 분이 전망을 얘기했잖아요. 보수들이 김한길 비대위 체제를, 김한길 대표 체제를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가 거꾸로 예상을 하는 게 맞출 수 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제가 얘기 듣길 수 있다가 김한길 비대위 얘기 듣고 나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죠.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궁금해하게 됐습니다. 예의가, 말씀해주신 분들 예의가 있는데 진짜 지금 당에 있는 중요하신 분들이 전부 다 어제 김기현 대표 거치문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면서 설마 김한길 대표는 아닐 거야. 비대위로 그러면서 저한테 뭐 몇몇 인사드린다. 김한길 만약에 비대위 하면 나는 당 떠난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웃으신 게 허탈해서 웃으신 게 아니라 좋아서 웃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그런데 이준석 씨는 같이 할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저는 유서열 통용이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웃는 거 보셨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당장 이야기를 뭐 이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본인이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얼굴을 바닥에 파먹어 파하하 웃어요. 거기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김기현 사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다. 그리고 김한길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지금 그 김기현이 곧 사퇴할 것 같은데 그 사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뭐 그렇게 돼서 비대위를 하게 되면 누가 그 자리에 앉힐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거리가 있다. 비대위원장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당장 김기현을 내쫓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거론이 됐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야 그런 김한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되면 진짜 웃기겠다. 라면서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들어설 경우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대. 뭐 그중에는 탈당 분당 이런 것까지 잔뜩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는 일부는 아니 내가 지역구 뺏겨 당대표 뺏겨 그런데 내가 왜 이 정당에 남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수가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치 장난 삼아서 설마 김한길이 되겠어? 라고 전제하에 막 얘기를 떠들었는데 막상 현실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저렇게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방송 중에 웃음을 못 참은 이준석 뿐만이 아니고요. 방송 중에 깜짝 놀란 장해찬도 있어요.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따라서 네덜란드를 갔는데 네덜란드에서 전화통화로 조선일보 유튜브 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나 봐. 그 과정에서 뭔 얘기가 나왔다? 야 김기현이 사퇴한다면서 이준석 만났대. 김기현이 이준석 만났대. 너 알아? 왜 만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장해찬이 뭐라고 얘기한다? 깜짝 놀라면서 네? 김기현이 왜 이준석을 만나요? 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가서도 말썽이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아 최근에 근데 지금 오렌지색 넥타이 보이십니까? 네 최근에 근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의 분위기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이랑 지금 이제 회동을 했다라는 속보가 나와가지고 댓글창이 지금 이제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몰라 몰라.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 네 이번에 이준석을 왜 만나지?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폭보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난 상태에서 장채고가 지금 연결이 되셨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이 두 영상은 지금 국힘당이 처해 있는 현상을 그대로 어떻게 보자면 더 드러나지 않은 국힘당 내부의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국힘당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합집산 어떤 동지나 동일한 이념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위해서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시작하자 언제든지 짐 싸고 등 떠밀고 뒤통수 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면 칠색팔색을 하던 김기현 역시도 이준석을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나눈다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자기들끼리 새로운 이합집산 배신과 또 다른 음모 이런 것들이 또 한참 파노라마를 펼칠 상황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되는 걸 겁니다. 지금 상대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이른바 김기현의 동네인 것 같아요. 도대체 김기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김기현은 적어도 윤석열하고 앞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같이 행보를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퇴를 하겠다라고 사퇴 발표를 하기 직전에 김기현은 이준석을 만났다. 이준석 만나서 김기현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준석이 김한길 얘기를 하면서 파하하하하 하고 웃었어.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김기현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제가 볼 때 참 김기현은 이미 자기가 윤석열한테서 배신당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나한테 묻느냐 라는 걸 원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인요한하고 김기현을 용산으로 불러가지고 윤석열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김기현한테 그렇대잖아. 야 이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좀 막아줘. 좀 부탁 좀 할게. 라고 부탁을 했대. 그러니까 김기현이 뭐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왔겠지. 속으로 엄청 좋았을 거야. 인요한 혁신위원회 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사실상 적대적으로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유 화면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화면 그런 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누구 편을 들어준 거다? 김기현 편을 들어준 거잖아. 그러니 김기현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 야 이제 나 국회의원직도 유지하고 당대표직도 유지한다.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틀 뒤에 다시 윤석열이 불렀어. 그래가지고 뭐 너 나가 이 새끼야. 아니 너 너 불출마해. 나가가 아니라 너 불출마해. 장지원 불출마하잖아. 김기현 너도 불출마해.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당대표는 계속해도 좋은데 뭐는 하지마. 국회의원은 이제 하지마. 김기현 열받은 거지. 그래서 막상 현실은 어떻게 했다? 정 바꿔서 뒤집어 놓고 한 거지. 윤석열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아니면 이렇게 했겠어요. 윤석열이 원하는 것과 정 반대. 윤석열이 원하는 거는 이 당대표는 계속해. 대신에 뭐? 국회의원 자리만 내놔. 그 자리에 나 검사 꽂을 거야. 근데 김기현이 와 이 자식이 내 뒤통수 치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정 반대로 하란다. 내가 순순히 니 하라는 대로 할 것 같니? 나 국회의원직은 계속하고 당대표 때리칠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 김기현의 속내는 뭘까요? JTBC 보도 이렇게 나왔죠. 불출마를 권했는데 대표직을 사퇴했다. 김기현은 용산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단을 내렸다. 보도를 합니다. 이게 JTBC 보도예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네덜란드 가기 전에 김기현 불러가지고 야 나 당대표 계속하는 건 좋은데 국회의원직은 좀 내놔라. 근데 그 정반대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김기현의 속내는 딱 하나입니다. 나 배신당했어. 배신당했으니까 나 감안에 안 있을 거야. 복수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이 지금 뭔가 좀 되게 크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을 자르면 김건의를 안 잘라도 자기들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현은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막아달라고 하니까 엄청 자기가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아니었던 거지 국회의원직 내놓으라는 얘기였던 건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 된 거죠. 김기현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뒤통수 얼렁 얼렁 할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 머릿속에는 김건희를 받쳐야 되는데 인당수를 건너려면 김건희를 제물로 받쳐야 되는데 김건희는 죽어도 제물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김기현을 제물로 받친 상황이 된 겁니다. 김기현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발등 찍힌 김기현 도끼에 발등 찍힌 김기현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표만 반란을 일으키면 상황이 많이 바뀔 텐데 근데 간단히 생각해봐도 12표 정도는 이렇게 반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태경이나 장재원 권송동 뭐 이런 사람들만 살펴봐도 훌쩍 넘어요. 그다음에 허은아 뭐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살펴보면 12표 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드는 생각만 좋아버려봐도 김기현 김기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그다음에 허은아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장재원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간단하게 몇 사람만 손꼽아봐도 금세 한 10표 정도는 슬쩍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12표의 반란이 과연 불가능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12표만 반란을 일으키면 김건희 특검법은 용산이 반대해도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이 거부해도 200표만 넘으면 특검을 강행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게시글은요. 이른바 극우 게시글 극우 사이트들에 올라온 얘기입니다. 극우 사이트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DC갤이 같으면 대표적인 극우 사이트죠. 일배가 바뀌어서 DC가 됐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DC갤러리에 뭐라고 나오느냐. 장재원이 저렇게 되는 걸 보고 김건희 특검 반란표 나오겠다. 김건희 특검 나비효과가 시작됐다. 거부권 행사 뒤 국힘 반란표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안에 국회 표결에서 반란표 20표 정도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이 그냥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 전망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 저의 생각보다도 먼저 오히려 국힘당 쪽 극우 사이트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김건희 특검법 반란표 나오겠다라는 게 바닥에 번졌어요. 이런 상황을 윤석열만 모르는 거에요. 용산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어떡하겠어 윤석열 제가 자초한 건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상황 파악 안 되는 게 윤석열이니까 본인이 맞닥뜨리게 된 미래는 본인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엊그저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에서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을 특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 부인을 수사를 하라는 특검법에 반대를 한다면 그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법관 후보가 슬금슬금 말을 회피했죠. 하지만 누구든 다 압니다. 그거 문제가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한다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탄핵감이 됩니다. 부디 탄핵감 대주면 저로서는 땡큐 하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